이거, 왜 이렇게 건드려? 니가 미쳤구나 미쳤구나, 진짜 근데, 건물이 너너네 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이렇게 멜로드니까 아, 진짜 왜 건드려? 거미가 졸았어 거미가 졸았어 거미가 졸았어 거미가 졸았어 거미가 졸았어 말이 안된다 거미가 졸았다 사막이 화난거 같은데요? 사막이 화난거 같은데요? 사막이도 뭘 감지해서 열받았어 거미가 졸았어 거미가 졸 나뉘다 이거 틀리네 야 진짜 틀리네 Bit 구매 둘다 Film 촬영이 안되나 이긴다 engaging 카메라 굳井 enem Oreol